우리 로마서 12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그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와 직분대로 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몸 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갱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주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교회라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나타내야 될 성품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구절에 나오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란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자 구절에 보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짓없는 참사랑을 우리한테 표현해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쥐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거짓이나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랑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 연인간의 사랑을 애로 쓰라고 했어요. 그 친구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간의 사랑을 현륙간의 사랑을 스토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 조건적이잖아요. 연인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친구니까 사랑하는 거지.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까요? 오늘 여기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구절 뒷부분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네, 여기서 악을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악을 행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해요. 그리고 선에 속하라고 했어요. 이 속한다는 말은 악의 풀로 딱 붙여갖고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진정한 사랑은 선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선과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동시에 선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며 선한 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두번째, 10절 앞부분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자,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에 쓴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필라델피아 이런 말입니다. 미국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있죠.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 우애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필로스톨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부모나 친척 같은 혈연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의 피를 나는 가족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해요.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브로더, 나의 시스터입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형님이라 불러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10절 후반절 보세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이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만위의 주인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들의 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높여주는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 서로를 존경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렇게 상대를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와 함께 대신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먼저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면 그때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존경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상대를 존경합시다. 교회에서 이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서로 겸손과 존경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서로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삼기라. 예, 이 성도들은요. 주님을 삼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절대로 게으르지 말아야 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삼겨야 해요. 여기서 열심을 품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불타오른다 이런 말이에요. 영이란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물이 펄펄 끓어오르듯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막 불타올라서 뜨거우지 않나요. 예,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다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또 형식적으로 주님을 삼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대하셔야 해요.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열심과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차갑게 식어 있습니까? 가슴을 한번 터치해 봐, 어떤지 내 가슴이 어떤가요 지금? 뜨거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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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거워 이래야 하거든요, 그죠? 아뜨거워 이래야 하거든요. 성령이 불타올라야 하잖아요. 그죠? 살라.... 차갑게 무슨 아이스팩 넣는 거 같지 그러면 안돼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불타올라야 해요. 열정이 불타올라야 해요.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갱신할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자, 몇 가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미워해야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미워해야 해요? 악을 미워하셔야 해요. 그리고 선을 사랑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해요. 나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먼저 존경하고 있는가? 서로에게 다 존경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불타올름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무엇을 갱신할 것입니까? 오늘 그 질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려면, 여러분의 중심을 바꿔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 중심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의 체질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꿉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각인, 뿔이 체질을 싹 바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훈련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평생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키셨고, 또 부활 후에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70인 제자 학교에 다 입학해서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기 육신대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갱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갱신되길 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나 중심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소서. 열심으로 열정으로 주를 믿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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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